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권진아 양의 난 남자가 있는데 라는 곡입니다 코드 먼저 설명을 해드릴께요 첫번째 나오는 코드는 g-7 코드입니다 g-7 코드는 3번 플랫 전체 발에 잡으시면 되구요 원래 이렇게 6 4 3 2 이렇게 잡기도 하구요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 발에 그냥 잡습니다 줄번호 6 4 3 2 자 다음 나오는 코드는 c 코드입니다 c 코드도 이제 하이코드로 잡게 되요 여기서는 c 코드 하이코드는 자 3번 줄 발에 그 다음에 요 3번 손가락으로 요부분을 이용해서 2 3 4번 줄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게 c 코드에요 왜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요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구요 자 그 나중에 여기 2번 프렛 6번 6번 프렛 2번 줄을 잡을 거니까 요거 염두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 코드는 d-7 코드입니다 d-7 코드는 5번 프렛 발에 그 다음에 6번 프렛 2번 줄 7번 프렛 4번 줄 자 요렇게 되구요 다음 나오는 코드는 a-7 이에요 a-7 코드는 5번 프렛 전체 발에 인데요 줄번호 6 4 3 2 이렇게도 잡구요 여기서는 이제 4 3 2 4 3 2번 줄은 소리가 거의 안나요 6번 줄 이렇게 약간 베이스만 들리는 형태로 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개의 코드가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악보 왼쪽 페이지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먼저 주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법은 첫번째 g-7 코드 6번 줄 베이스 그 다음에 2 3 4번 칠입니다 하고선 공작 커팅 하고선 그 다음에 c 코드 다 같이 5 4 3 1 다 같이 그 다음에 3개 손가락으로 6번 프렛 2번 줄 그 다음에 d-m 다 같이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해요 공작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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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가 오기전 3 4 2 3 4 1 에이 마이너스 세븐인데 거의 6번 줄만 들리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난 베이스만 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이렇게 아래줄을 튕겨주긴 하는데 거의 소리가 안나요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c 코드에서 이게 잘 안되시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끊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잘 안되시는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구요 c 코드는 웬만하면 요번에는 요렇게 연습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c 바레 코드 뭐 e-flat 이라든지 뭐 d 이런 것들도 좀 손가락 3개로 잡는 것보다 약간 신속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가 뒤쪽으로 많이 꺾이는 형태가 아니어갖고 처음에 연습할 때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이 코드를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진행이에요 왼쪽에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어떻게 컨셉이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부분만 그렇게 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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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데 그 a sharp major 7 코드는 6번 프렛 6번 줄 6번 프렛 2번 줄 그 다음에 7번 플렛 4번 줄과 3번 줄입니다 줄 번호는 6 4 3 2 그래서 6 4 4 3 가슴이 너무 아파 그 다음에 a-7 그 다음에 g sharp major 7은 아까 a sharp major 7에서 두 칸 내려오면 돼요 6 4 3 2 6 4 3 2 자 여기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줄번호가 처음에 6만 치는게 아니라 2 3도 같이 칩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고 6 4 3 2 이런식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아프고 칠라 나 안 어디로 갈지를 몰라 아프고 G-7은 난 난 남자가 인 하면서 4번 프렛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 g sharp . 여기서 g sharp 전초가 되어서 반응식 다 올라가는데요 G-m7 C-dm7 A-m7 전체적으로 3번째 칸에서 했으면 4번째 칸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5번 프렛에 했으면 6번 프렛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-mei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몰라 난 남자가 있는데 4번 프렛으로 올라왔죠 여기서 가로 C 그 다음에 D-m7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거 빼면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왼쪽이랑 똑같은 주법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느려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내주죠 이렇게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이콧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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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니까 요거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노래를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자 션 In 외국 없 Sub front remo